하이 행복거립니다 오늘 해백산 땅골탐방로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찬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자 이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볼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너무 춥습니다 지옥 여기 영하입니다 영하 하늘은 맑고 깨끗하네 아니 다 아이젠이 없어? 아이젠 차에 놔둬 차에 왜 놔둬 완전 눈물이 줄줄 흘렀다 와 장난 아니다 이 날씨가 장난 아입니다요 눈물 속 내놨어요 눈물인지 모릅니다요 눈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치료자 받았는데 시련이요 눈도 안 나왔고 눈만 꼭 나와갖고 눈만 꼭 나와갖고 누군지 모릅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역시 마스크 까는 순간 너무 이쁘다 또 막 아이고 또 하하하하 옆에 마스크 안한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하하하하 마이클 잘생겼다고 마이클도 안한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대로 나가도 됩니까 하하하하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살을 개는 듯한 바람 하하하하 여기는 태백입니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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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빨리 와 그래도 아 여기 눈빛이네 아이고 눈덩이네 눈덩이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중인가봐 자 하나 둘 오케이 나 이렇게 한번 저저 찍어봐 써 써 써 그냥 써 아 너무 많아 하나 둘 오케이 다음 들어가세요 눈 찍을 사람 찍을 사람 또 가 안 찍어 자 하나 둘 오케이 자자자자 그냥 있어 맞아 짜자자 짜자 오 어른다 이거 왜 어른지 짜자 자 이렇게 눈만 들고 있습니다 오후 눈구경 합니다 눈구경 여기 문수봉까지 4.3킬로밖에 안되는구나 아 예쁘다 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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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만들고 있어요 인공 눈 눈 따가워 얼굴 따가워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예쁘네 고드름 내가 좋아하는 고드름 태백산 고드름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음 음 아 농구경 아 멋져 멋져 아 좋다 아 아 이거 완전히 정말 끝내줍니다 너무 좋다 자 일로 보고 자 하나 둘 자 다른 포즈 하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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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안 나온다 남자들 앞으로 와 그래 나오지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게 최고다 오늘의 최고 잠깐 나도 나 자 하나 둘 하하하하 됐어요 아 멋지다 아 아 여기는 태백산 땅골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인공 눈을 뿌려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완전히 작품이다 작품 작품이 따로 없다 이거 봐라 아 멋지다 음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음 진짜 멋집니다 하하하하 죽인다 죽인다 아 끝내줘요 끝내줘요 아 끝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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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눈 봐라 눈꼬 죽인다 이거 완전히 좋다 너무 좋다 봐봐 눈 반짝건짝거리잖아 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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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자 뒤에서 인공 눈 뿌립니다 자 뒤에서 인공 눈 뿌립니다 이야 끝내줘요 오늘 뭐 오늘 너무 좋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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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져 완전히 1월달에 눈꽃축제 하려고 종일 준비한다고 멋지네 오 오 오 눈놉니다 눈놉니다 호형 앙이 다 얼었습니다 지금 Glow 촬영 도도가 도도가 아.. 귀엽돌았다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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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다 지민 헌장비 아 이거 완전히 어린이가 되고 있다 지금 눈밭에서 놀고 있습니다 파랑에 깔린 눈이 많아요 지금 구멍 눈들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골입니다 당골 오 멋지다 저쪽에서 더 멋지다 아 이거 다 얼었다 얼음 얼음 여기 앉아가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다 얼었어 눈 오는 것 같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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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줍니다 아 이게 엉다리라서 그대로 다 얼었어요 태백산 석짱성 장성입니다 이거 문묵 만들고 있어요 드디어 동심의 세계로 동심의 세계로 동심이라 동심 동심의 세계를 사람의 서비스 여기는 베베팔입니다 바이! 행복하러 왔습니다 홍보 거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